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좋은 불금의 일이 있으시다니 자 2번, 5번, 6번 아 1번, 2번, 5번, 6번 중의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는게 좋아 정답은 2번이죠 자 파워엑스 나나나나 저도 모르겠는데 센티님도 병원 쪽인가? 자 일단 헤르겔라 포션 이벤트는 나중에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시청자분 중에 그 병원 그 앰뷸러스 담당이신 분 한 분 계셨었는데 은근히 방에 병원 관련 쪽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네 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갑시다 아 센티님도 그러시구나 푸른 별사탕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제 병원 아 제 병원이래 제 방에는 병원 관련된 일이 되게 많네요 자 우선 자리건드 마을로 간 다음에 건딩글래스 마을에 가서 배를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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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온 김에 메인 어 스토리를 조금 해야겠다 자 알츠하이머의 영수증을 전해주고 어 돌아갈게요 아 제가 닥터하라고 아 그러기엔 너무 늦었네요 아 센티님도 설마 설마 의사신가 자 그러고보니까 퀘일한테 무기를 안껴줬네 아무래도 조그만데서 한적하게 일하는게 최고죠 일은 역시 자 일단은 고락스 마을에 가서 어 영수증을 건네주고 올게요 네 그렇죠 마음많은 10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젊었을때 많이 보는것도 아니 많이 버는것도 좋죠 자 전투는 스킵 아 그리고 또 그 뭐랄까 어느 일이던간에 사람 잘만나는게 제일 중요하죠 그 막 좀 음 힘들다 뭐 그런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다 사람이 문제죠 뭐 예를들면 의사 성격이 깐깐해가지고 되게 막 막대한다던가 뭐 그런경우가 있어가지고 음 역시 무슨일을 하던간에 사람이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자 고락스 마을로 갑시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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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고보니까 케일한테 좀 남는 무기같은거 좀 줄까? 쓰읍 쓰읍 자 남는게 뭐있지? 레이피어는 못길테고 음 어 크로우 이거줄까? 그리고 어 시프엑스는 쓰고있고 어 고양이머리 단둑 이거 케일이 쓸수있나? 어 어택링이 남는거있네? 자 요거를 케일한테 주고 그리고 어디보자 또 남는게 어 어택링 2가있네? 자 요것도 주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어택링 2를 장착을 하고 아 고양이 아 여자만 낄수 있구나 오 성별 제한까지 있네 이게 어허 자 클로우 장착을 하고 흠 흠 이런거 그냥 폼으로 껴주고 어 아이스 쉴드링은 별로 쓸모없고 자 세이프티 슈즈 껴주고 자 대충 이정도 아이템 껴주면 되겠죠 흠 흠 자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갑시다 네 사는데 있어서 운이 중요하죠 야옹이 네이터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야옹이 네이터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삶에 있어서 운이 진짜 중요하죠 자 고락스 마을에 가서 어 퀘스트 보상을 두개정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갑시다 가는 동안에 그 자리건드 마을에 노란머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네요 자 우선 어 매튜 이벤트를 하기 전에 자 이쪽에 가서 도구점 이벤트부터 어떻게 됐소? 끝났소?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소? 그럼 영수증은?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사례금입니다 4천 갤더 고맙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잘가세요 아 이지렛님 전해주셨나요? 수고하셨네요 그럼 영수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약속한 사례금입니다 자 2천5백 갤더 자 그리고 마법 아니구나. 레벨이 오른 애가 하나도 없구나. 자 이제 아 근데 그게 또 나중에 나중가서 좀 익숙해지고 막 그러다보면은 좀 더 어 일을 많이 하거나 힘들어도 뭐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 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란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막상 대봐야 알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남은 패스맨들을 다 만난 다음에 어 레벨을 5 깎읍시다. 깎읍시다. 주인공의 레벨을.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고 여러모로 좀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래봤는데 역시나 유튜브는 좀 뭔가 처음이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좀 쓰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좀 뭐랄까 꾸미기도 어렵고 제안 같은 것도 많고 음 아무튼 좀 처음은 좀 안 맞는 느낌 그래도 뭐 아프리카에 올리는 것보단 편하긴 한데 아무튼 빨리 익숙 쓰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좀 영상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리건드 마을로 갑시다. 일단은 자 여기는 캐체마을 가는 길이고 자 일로 가지 말고 자리건드 마을로 그리고 페셔마을에 있는 패스맨은 그 폴리나와 어 폴리나와 그 엘프 파이터메이지에 어 이벤트를 하기 전에 가야 되는 거라 좀 뭐랄까 음 이런 파티에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데 만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별로 상관이 없겠죠 자 아무튼 자리건드 마을로 일단 갑시다 자 자리건드 마을에서는 패스맨을 만났었죠 아마?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만나고 갈게요 그러고 보니까 라프라미스 이벤트도 아직 안했네 은근히 안한게 많구만 자 이쪽에서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패스맨이 있죠 자 이 녀석은 근육맨이죠 그 다크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여러종류의 패스맨이 나와서 중간에 그 게임플레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근육맨 캐릭터죠 아이쿠 이런 튕겼네요 자 오늘의 첫번째 버그 자 게임을 다시키도록 합시다 흠 자 창을 맞추고 후르도 에리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2번이 아니 1번이 아닌가 2번도 아니네 아 이거구나 어 마구난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달의토끼님은 닉을 그 거의 뭐 확정을 하셨나보네 자 올라가서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달의토끼도 왠지 좀 레어닉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아니에요 아 분위기 전환차 그래요 딴딴딴딴딴 아 그렇군요 자 아직 없네요 베린저는 네 제가 보기에도 달의토끼가 더 이쁜거 같아요 마구난타님 리하이요 아 봄꽃소년 아이 그런 봄꽃소년이라니 자 저장을 하고 자 일단은 어 패스맨이 나오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래로 내려와서 자 여기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어 되네 모든 패스맨을 다 만났구나 내가 네 그렇죠 케일 밧줄 풀렸죠 아 세나요 세나도 요즘 대세죠 요즘 대세게임 5개 중에 하나죠 자 후후 다 만나고 왔다니 굉장하군 하지만 그건 중요한게 아니지 어때 답을 알고 있는거야 자 좋아 답을 말하겠어 말해봐 누가 거짓말 했지 섣불리 얘기했다 근구다치는 수가 있어 거짓말쟁이는 바로 자 첫번째 비맨 틀려야죠 후후 맞았다고 생각하나 물론이지 구하하하 틀렸다 역시 나의 문제는 아무도 풀 수가 없어 뭐 틀렸어? 대가가 있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겠지 너의 레벨 내가 뺏어가마 푸하하 아 안돼 후후 이미 늦었어 으아 자 이렇게 주인공의 레벨은 1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봄꽃소년으로 아이디를 아이디를 아니 닉을 바꾼다고 치면은 그 제 방에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불꽃소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비슷해지겠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아하하 아이 뭐 고전 게임방에 있는 분들은 다 다 게이죠 뭐 자 전투는 빠르게 스킵을 합시다 아 저를 너무 좋아해주시는 남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고민이에요 아직 명성치가 딸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저번에 강제적으로 그 어 도둑의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명성치를 살짝 내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상해졌나 자 일단은 글라시안 마을에 가서 음 저가의 피디는 했고 자 여기 가면 아세로라가 있으려나 어 있네 자 굉장히 이쁜 캐릭터죠 아세로라 음 모험을 하시는군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전 교단의 명령으로 이곳 남동쪽 동굴을 조사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요 아 전 이만 가봐야겠군요 그럼 조심들 하세요 자 아세로라랑 제프리라는 캐릭터에요 저 둘은 자 그리고 패스맨은 만날 필요 없을테고 음 뭐 자 경험치가 7만이고 아 빨리 좀 어 노란머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에 그 좀 포사를 잘 아시는 분 뭐 예를 들면 턱스님이나 그런 분이 계시면은 어 그 메인스토리를 좀 어느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삼사하라비 이벤트를 진행을 해도 되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텐데 어 그런 분들이 안계시는거 같아서 좀 아쉽네요 어 데이블앤븐 마을에 할게 없는거 같고 아 그렇군요 아하 자 어 이제 남은 이벤트가 뭐가있지 잠시에 이벤트 아이템을 볼게요 아 풍차 안했구나 풍차 마무리 안했고 아 흑룡 잡으면 되겠다 흑룡을 잡으러 갑시다 이제 아 네 매니저야 뭐 잠깐이 아니고 계속도 가능하죠 자 오케이 우리 본적 이수조님 어서 새 반갑습니다 아 알아서 해야되는군요 그렇군 아 그래요 아하 쿨게이 네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건딩글래스 나루토 일단 자 가서 음 일단 자리건드 마을에 가서 아 아니지 베린저도 해야되는구나 아 풍차 생선 고락주 아 아 근데 그전에 베린저를 좀 하고싶은데 아 베린저는 언제쯤 나오려나 자 잠시만요 저장을 해보고 왔다왔다를 한 다섯번만 할게요 자 베린저를 보기 위해서 한번 흠 자 자 두번 토끼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번 자 좀 다섯번 내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네번 어 나왔다 아 다행이다 네번에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베린저가 나왔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뉴엘라 자 마뉴엘라 호호 베린저님의 모험얘기는 정말 언제 들어도 흥미로워요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이재연입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들은 저를 대두 베린저라고 부르죠 하지만 나는 도둑이라기보다 모험가라고 하고싶군요 친한 몇몇 친구들은 모험가라고 불러주죠 하하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하 오 이런 친구가 한명 늘었군요 어때요 당신 나하고 함께 보물찾기 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물찾기요? 벨다인 숲의 옆에 던전 속에 괜찮은 보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소 같이 가는게 어때요 자 괜찮을 것 같군요 같이 가죠 음 괜찮을 것 같군 좋소 같이 갑시다 음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지금 당장? 쇳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빨리 갑시다 좋소 그럼 지금 당장 갑시다 마뉴엘라양 기다리십시오 제가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마시고 로버트 랭던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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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레오관 건너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의 저녁입니다 아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전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건 싫은데 시간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참 여러모로 모순이긴 한데 자 뭐 아무튼 베린저의 이벤트를 하고 후딱 떼어버립시다 아 그러게요 벌써 금요일이다니 자 작전 상호퇴 아 좋은곳에 계시네요 역시 사람이 중요하죠 아 병동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고 그렇죠 자 이제 베린저 이벤트를 하러 갑시다 글라시안 마을 뒤에 있는 던전에 가면 되죠 베린저의 말로는 베린저의 말로는 베린저의 옆에 던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글라시안 마을 뒤에 던전이죠 이런식으로 포같은 사과에서는 뭔가 지역의 위치가 좀 잘못나오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뭐야 아까 아세로라가 말한 남동쪽의 던전을 탐험을 하러 왔다 그랬는데 사실은 남동쪽이 아니고 북쪽이죠 아 네 이번 파티는 쾌이를 데리고 플레이를 할거에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어 뭐야 마나가 없나 아 없구나 흠 나나나나나나 아 얼굴만큼 일한다고요 아 그런거 아니구나 자 좋아 마무리 외모지상주의 자 주인공 레벨업 근데 뭐 어 별수없죠 외모지상주의란게 뭐 아닌거 같다고 그니까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해도 뭐 그게 사실이니까 자 아무튼 동료들의 레벨이 팍팍 올랐네요 자 퀘일은 레벨이 안올랐네 얼마 남았지 어 어 4만3천 6만5천 오케오케 자 글라시안 던전으로 갑시다 아 맞다 그리고 중요한점은 자 이 베린저의 만능 열쇠를 전송을 해줘야죠 자 베린저는 이렇게 베린저의 열쇠를 뺏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외에는 뭐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캐릭터 자 이쪽에 글라시안 마을 뒤쪽에 이렇게 들어와보면 흠 자 올라가서 자 여기서 동굴이 하나가 있죠 아하하 하하 그렇군요 아 로버트 랭더님 잘생기셨구나 그렇군 어 뭐야 퀘일 HP가 몇이길래 안찼지 150 150 자 저장을 하고 자 여기가 글라시안 마을 뒤에 던전 탈란티노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어 우리 베린저의 이벤트를 하도록 합시다 흠 자 온김에 뭐 좋은템같은것도 좀 얻어주고 자 지도 지도를 안보고 하고 있는데 음 괜찮겠지 아 아 터보요? 아 터보까지는 안써도 괜찮 괜찮을것 같아요 아 네 말씀하세요 아 답답하죠 아 그렇긴하죠 아무래도 터보로 맨날 보거나 플레이하거나 그러다가 그냥 평범한걸 보면 좀 답답하긴 하죠 자 초강 아 퀘일이요? 아 좀 계속 묶여다니는게 좀 불쌍해가지고 밧줄을 풀어줬어요 어차피 뭐 계속 쓸 캐릭터기도 하고 찰밤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요번 플레이에서는 퀘일을 그 동료로 계속 쓸거라서 아 아 어떻게요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방금 채웠는데 또 달았네 아 그게 방금 한말은 네 찰밤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풀어줬다는 말은 농담이고 그니까 그 퀘일이 어 원래 퀘일이라는 캐릭터가 엔딩을 봤을때 그 퀘일의 엔딩컷이 있는 그런 캐릭터에요 근데 포로케일 상태로 엔딩을 보면은 퀘일의 엔딩이 안나와요 안나오는 버그 같은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퀘일의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포로케일 말고 그냥 퀘일 상태로 엔딩을 봐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퀘일을 그 에디트를 사용해서 그냥 퀘일로 바꿔줬어요 카네마님 이병장님 태훈다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 여기가 아닌거 같네 자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퀘일이 어 엔딩을 봤을때 관청에 끌려가는 그런 엔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에디트를 사용을 했어요 자 여기가 길이 아닌거 같은데 왠지 자 랭링 이동거리가 하나 늘어나는 링이죠 아 또다른 이벤이 아하 네 근데 아 머리 화살 발사 아 근데 그 머리 화살 발사도 그게 원래는 안되는건데 에디트를 사용해야만 되는거라 그것도 뭐 에디트라고 볼 수 있죠 갑동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자 여기가 함정이 없네 자 이런거 버리고 음 여기 아니고 자 어디지 길이 어 왼쪽이 맞나 어 왼쪽이 맞나 자 일단은 이 베린저랑 같이 2층인가 3층까지 내려가야되는데 길이 좀 헷갈리네요 자 일단은 어 여기서 내려가는 길 왼쪽 아 왼쪽 자 일단 지하 2층까지는 왔네요 자 여기서 3층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되는데 어 어 여긴 왠지 아닌거 같은 느낌인데 음 고물상자 마너포션 아 밑 오키오키 네 왠지 밑에 같았어요 느낌이 자 여기서 밑 아마 여기서 내려가다보면은 그 베린저의 만능 열쇠로 여는 어 아니네 여기서 하나 올라가야되는구나 자 다시 1층 여기서 다시 2층으로 내려가야되는거 같아요 자 힐링포션 약 후반 가면은 좀 보물상자에서 그 뭐랄까 포션같은게 좀 중이상으로만 나온다던가 그런게 있었으면 좋았을거 같네요 아무래도 후반에는 상자에서 뭐 약같은게 나와도 다 버리기 때문에 좀 전혀 쓸모가 없죠 자 어 여기다 여기다 자 여기는 이렇게 그냥 열리는데 이곳이 이렇게 일반 열쇠로는 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이템중에 베린저의 만능 열쇠를 사용해야만 이렇게 열리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보물상자에서는 이렇게 소울러드 라딘이라는 좋은 칼이 나오죠 자 요걸 누굴 주지? 아 누굴 주고말고도 없구나 주인공밖에 못 끼는구나 텔지에이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케일이 낄 수 있을까 해서 줬는데 당연히 못 끼죠 역시 자 주인공이랑 한번 비교를 잠깐만 해볼게요 일단은 30에 128 어 가사로 문구가 아니지 자 28에 132 자 스킬치는 플러스 4인데 공격력이 2가 더 낮죠 뭐 쓰읍 이게 더 괜찮을라나 음 음 일단 뭐 브레이브 윈드가 더 멋있으니까 이걸 낍시다 어 나중에 뭐 스켈레톤이나 그런 애들 상대할때나 잠깐 껴주고 지금은 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음 자 아무튼 계속해서 갑시다 자 후퇴 아 파이터메이지 쓰읍 아 될라나? 아마 안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이거 끝나고 뭐 되면 좋겠네요 뭐 되면 좋겠네요 왠지 글라시아 같은거는 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전투는 빠르게 스킵을 합시다 잠시만요 물 한잔만 마실게요 아 역시 안되네 자 역시 이렇게 좋은 칼은 어 뭔가 어 복합적인 직업은 좀 안되죠 아 아 그래도 여캐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 여자같지 않긴 한데 이렇게 도트로 보니까 흠 자 아이고 자 여기서 올라가서 어 여기 아니네 쓰읍 길이 좀 헷갈리네 자 일단 회복을 하고 아 잠깐만요 프로그램 하나를 켜놓고 한게 있어가지고 꺼야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알림이 끄고 자 오케이 자 전투는 스킵을 하도록 합시다 어 법사네 자 누구지 어우 숫자가 많은데 자 원래 이 글라시아 뒷던전이 뭐랄까 좀 예전에 어 이벤트에 어 이벤트에 대한 공략 같은게 잘 없던 시절에 어 레벨업 장소로 쓰이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죠 많이 나오고 경험치도 많이 주고 그런 곳 아 라프라미스 이벤트 근데 여전사가 없는데 파티에 아쉽지만 파티에 여전사가 없습니다 자 작전 상후퇴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이크의 잡음이 심한거 같지 이상하네 자 막혔고 자 여기도 아니네 어디야 길이 여긴가 아 무기요 안 돼요 역시 아무래도 좀 좋은 칼이다보니까 잡종직업으로는 흠흠 잡종직업으로는 안되는거 같아요 순수 전사라던가 뭐 그래야되는거 같네요 아 이런 위치 안좋은데 자 이거 살아서 도망칠 수 있을까 자 뭐 설마 게임오버야 안당하겠지 자 그리고 어 요번 요번 차를 끝내면 아마 포가천사에 있는 웬만한 이벤트는 다 끝이 날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차는 뭐 매우매우 어려움이 진짜진짜 매운맛이라던가 뭐 그런걸 할거 같아요 뭐 라사야 수위 EQ 뭐 이런 파티로 자 버텨라 얘들아 아이고 얘들아 좀 버텨라 이러지 말아줘 아 네 아무래도 그냥 보통만만 해도 이정도인데 그거면 진짜 안걸리겠죠 자 호텔 일단 무사히 호텔 했네요 흫 그러게요 마법 한방에 자 여기가 가는길이 맞나 자 플레이트메이씨 자 플레이트메이씨 구리죠 그니까 C 구리 어 오늘 잡음이 왜 이렇게 심하지 잠시만요 마이크를 잠깐 껐다 켜볼게요 아 아 흠흠흠 네 그 진짜 진짜 매운맛은 거의 뭐 모든 전투를 다 시체막을 해야되 해야되는 그런 굉장한 난이도죠 여기 왔던 길 아니겠지 설마 자 아 진짜 진짜 매운 라면은 맛있는데 게임은 어려운 듯 아 자 스몰 쉴드 필요없고 아이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네 자꾸 적들이 둘러싸여서 나오네요 도망을 못치게 할라고 일부러 아 네 저도 해보긴 했는데 좀 뭐랄까 깊게 파고들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어떨 런지 제가 아마 한번 해보고 말았던가 아 그리고 이 파티는 저번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그 아델바르트에 잠깐 동료를 얻는 부분을 진행을 할거에요 아 그렇죠 진짜 그냥 뭐 거의 뭐 한대마지만 가고 그러죠 진짜 깨라고 만든건지 뭐랄까 포같은 사과에 진짜 해볼걸 다 해본 그런 사람들이 즐기기에 참 좋은 그런거 같아요 자 여기가 제대로 온길이 맞는거 같긴 한데 뭐라도 좀 나와주면은 알 수 있을거 같은데 아 뭐야 길이 왜이래 아 스킬치를 에디트 하셨구나 네 뭐 너무 뭐랄까 게임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는건 별로 안좋으니까 아하하하 아 멘탈을 깨라고 만든 듯 아이고 그런 원래 게임이라는게 멘탈을 케어하는 용도인데 멘탈을 깨버리다니 그런 자 암튼 후퇴합시다 아 그래도 궁수가 저렇게 많은데 한턴에 전멸 안되서 다행이네 그래도 일단 막기는 막으니까 자 후퇴 자 여기서 올라가서 어 이 길이 아닌가? 이상하다 자 일단 지하 3층 자 저도 점점 이제 길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자 여기가 어디지? 아 왠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맞는거 같은데 이상하다 자 여긴 뭐지? 자 저장 어이쿠 자 써클렛 오브스킬 좋은 아이템이네요 아 이거 베린저한테 왜줘 자 베린저가 아니고 우리 퀘일한테 껴줍시다 퀘일이 지금 써클렛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껴주고 자 갑시다 어 여기 보물상자가 하나밖에 없나? 음 어깨 어깨 함정만 많네 자 그리고 아마 지하 3층에 그 베린저의 만능 열수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을거에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자 만티코어 이렇게 글라시안 던전에서는 최종 그 적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최후반에 등장하는 적들이 그렇죠 초상화 그 그 뭐랄까 진짜 쾌일의 얼굴을 저런식으로 해놓은 것도 참 재밌는 요소중에 하나인거 같아요 흠 자 전투는 후퇴 이런데서 전투를 하나하나 다 하다가는 진짜 끝이 없죠 어릴때는 그 뭐랄까 그 뭐랄까 후퇴는 진짜 완전 긴박한 상황 아니면 안하고 최대한 전투를 전부 다 하고 그랬었는데 어릴때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했었던지 아 세이브 로드 신공이요? 아 근데 이미 그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세이브 로드를 한번도 안하면서 했기 때문에 요번 파티를 아 한번도 아니고 그 보우3를 얻을때 잠깐 하고 그 후로는 안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하기엔 좀 뭔가 아까워가지고 아이쿠 자 여기서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를 올리고 자 마라포션 초강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길이 열렸을거에요 거기에 가서 보물상자를 획득을 하면은 이제 베린저의 모험은 끝이 나죠 아 그리고 베린저를 요번에 죽여야되나 살려야되나 자 이쪽으로 쭉 가서 자 여기죠 올라가기 전에 회복을 합시다 일단 아 네 말씀하세요 네 고블린이요? 아 네 그렇죠 고블린 그 고블린인가? 이름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나는데 암튼 두마리의 그 소호자같은 애가 지키고 있죠 거기를 좀 잘 뚫고 나가야되는데 아 근데 마이크 왜이러지? 아 좀 상태가 안좋은데 인터넷이 이상한가? 아 마고일 아 네 그런 이름이었던거 같아요 마고일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음 음 제 스피커가 이상한걸 수도 있긴 있어요 좀 오래 써가지고 이거 스피커를 그렇구나 암튼 안속임수로 내가 속이래 생각하오 아 아 아 해봅시다 그리고 케일은 이쪽에 붙고 아 자 얘는 베린저 혼자서 상대하도록 합시다 아 세대를 때리는데 한대도 못 때리네 아 아 오우 세대 다 맞았네 아 아 기억의 습작이란 노래를 깨끗한 음질의 MP 버전과 MP3 버전과 유튜브 무비 노이즈 섞인 버전을 들어보면 오히려 음질 깨끗한게 듣는 매력이 떨어져요 으흠 그 뭐랄까 그 뭔가 예전에 노래들은 좀 음질이 지금의 노래들보다 훨씬 떨어졌잖아요 뭔가 좀 노이즈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나온 노래들이랑 어 요즘 나온 노래들이랑 틀려가지고 그 당시에 향수같은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암튼 그런게 반영이 되는게 아닐까요 뭔가 암튼 뭐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저는 어이쿠 아 네 그러게요 모바일이신데 저렇게 길게 치시다니 참 대단하시군요 자 퀘일이 뭔가 좀 잘 못싸우는 느낌인데 아 사진 아 네 그렇죠 오래된 느낌이 나는 그런게 좋은게 좀 여러가지 있죠 뭐 노래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아하 그래서 타이밍이네요 어 좋아 퀘일 잘한다 어 좋아 와 와 근데 진짜 이 마고일이란 녀석들은 방어력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슬슬 마나포션을 초강 하나 먹어줍시다 어이쿠 그리트까 오오 아 이런 와 저렇게 급습을 해버리다니 롤드판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퀘일이 HP가 꽤 많은 캐릭터인데 저렇게 한방에 훅 갔네요 자 일단 이제 한마린 잡을때가 된거 같은데 자 204 남았네 잡을때가 안됐네 와 베린저 사망 자 얘는 냅두고 얘를 잠깐 빼고 어 힐링포션 강을 먹고 아 약을 먹을까 자 약먹읍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이트닝 앨로 써주고 뭐 일단은 어 파티에 법사가 있으니까 이기긴 하겠는데 아마 상당히 오래걸리겠죠 자 채웠으니까 다시 붙고 자 마나포션을 씁시다 어 얼마 없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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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채운지 별로 되지도 않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무자비하게 깎다니 자 힐링포션 강 하나 먹고 자 라이트닝 포스트 써주고 뭔가 이런식으로 포가트작을 진행을 하다보면은 좀 별거 아닌데 좀 방어력이 강해가지고 오래걸리는 그런 녀석들이 좀 있죠 얘네처럼 와 근데 마나 마나포션이 진짜 되게 많이 필요하다 유저패치판이라서 마나를 너무 금방 소진을 하네요 와 미쓰고 아이고 아이고 자 초강 하나 먹고 아깝지만 자 라이트닝 포스트 써주고 거의 뭐 마법으로 잡네 때려서 잡는건 거의 없고 거의 라이트닝 포스의 그 라이트닝 포스 빨로 잡네 자 힐링 포션도 이제 얼마 없네요 다음에 마을 가면 좀 보충을 해줘야겠다 아 만원 또 다 썼고 아 3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2개는 그냥 강이고 자 좀 얘들아 좀 잘 좀 때려봐 아 공격무기 손상 자 라이트닝 포스 못쓰네 강하나로는 자 하나 더 먹고 와 설마 이거 못이기는거 아니겠지 제발 로봇 아